포기한 다음에 지금부터 의로우 사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공이 충원작전에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예상한 건데 까보니까 9월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직 원수 모집이 끝난 게 아닙니다. 22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이 충원 전공이 제자로 인정 못하겠다. 의대 교수들 하반기 모집에 반기를 들다. 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이 모집이 7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선발되는 전공이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전공이 상당수는 수련을 포기하고 개원가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윤 정부가 고심 끝에 야심자로 이런 표에 놓은 7월 15일 전공이 전원 사직 처리 그리고 9월 재모집 가을 턴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여러분이 시작된 위과대학 정원학대 필수의로 패키지로 실시 이 이후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를 이런 걱정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7,645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할까 첫날 지원한 전공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이 자리를 채우겠다는 정부와 병원 경영증의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등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 경영진입니다. 병원 경영진은 하반기 전공이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이를 위한 자리고 자리를 비워두고 앞으로 전공이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연대에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 항에서는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채용되더라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으로 둔 카돌릭 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큰 복병을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채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의대생을 다루기도 힘들고 수련 전공이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비교적 병원 경영진들은 다루기가 쉽죠.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탈락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이 면접 탈락 사유에 지역의료 붕괴를 포함해 지방 출신 지원자를 거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역별 이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필수과 교수는 반드시 공고인원 만큼 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장은 몇 명을 선발할지는 각 진료과 재량이지만 지원자들이 탈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다.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뽑는 사람의 재량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지해지지 않으면 가을에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공의를 충원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어려운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정부 사람들이 크게 놓쳤던 부분들이 전공의와 대학 교수들 사이의 도제관계라는 것이 특수한 인간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놓친 겁니다. 대학병원 특유의 끈끈한 사제관계를 잘 아는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무리해서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우시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성공의는 향후 전임이 교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현재 지도교수와 계속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보건 행정을 담당해 오신 분들이 이런 현장의 내밀한 부분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들을 많이 놓치고 정책을 기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직 전공이 상당수는 1차나 2차 진로기간에 취업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내년 9월달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대부분 다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내놓는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전공이와 의대 교수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지간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지간 관계는 아니지만 그의 준환 정도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기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펼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되어 있습니다. 의대 학부 6년을 한 교실에서 동일한 시간표 아래 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고 거기에 같은 의대 병원에서 인턴 매지든지까지 하면 11년입니다. 최소 6년에 11년을 함께 움직여온 집단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요. 어제 재미 전문의께서 한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개인이 극복하기 힘들면 그러면 그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의사였고 군복까지 다 마치고 이곳으로 건너와서 전문의로서 새로운 사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이민을 시킬 수가 있고 본인이 이민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들 두 명을 어제 소개드렸지만 의사로 만드신 한 할머니께서 두 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답니다. 의사체제가 다 무너져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도 국민이니까 의료 시스템이 뭉거지게 되면 정작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두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드신 70대 할머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어제 부산에서 내과유로 개업하신 김홍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새로 들어온 전공의들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연대 교수 이야기를 YTN에 보도를 했는데 제가 시중에 여러분들 여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보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의사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의대 교육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지금도 도제식 교육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YTN 보도를 보고 여기 보시면 한 분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는 정부가 여러분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 뭐 한다 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면 지금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숙련화된 전공의가 돌아온 것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수십 번 이야기해 주더라도 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뭐하냐? 7대 요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중에서 가장 1번이 뭡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재협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똥바가지를 다 떨어뜨려 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원점을 재논의하든가 내년 신입생 선발을 1년 유예하든가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부동 치더라도 점점 수령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증은 딴 게 전혀 없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데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하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무슨 가을턴이 어둡고 무슨 수련, 특례가 다 써잘 데 없는 이야기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2025년 지람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재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학과 출신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의사들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AI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의료도 의사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제학과 출신들과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들이 모여서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학부형들에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네요.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정신나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병원이 의대 교수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고 뽑아야지 정부가 너네 여기 가 하고 던져놓으면 모든 게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이미 잘 가르쳐 놓은 전공이 돼 돌아오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병원이 뭐하러 새로운 사람 뽑아야 이런 훈련시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소수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분야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사 의대 교수분들 다 사표 쓰시기 바랍니다. 교수 다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공이들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사정에도 지들이 다 이속 찾아 떠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아니 의대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새로 누굴 뽑습니까? 교원이 데리고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참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나라에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는지 딱 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A 뉴스입니다. 꼭 같은 건 연세대학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의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제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한 분이 더 직설적 이야기하네요. 윤 정부는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제명령 이렇게 내리지 않고서는 교육강제명령보다 채용강제행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교수들이 전공의를 뽑지 않으면 그 방송 내용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는 모양이죠. 차라리 교육유지명령을 내려서 하반기 전공의 교육유지명령 병원 수련은 소수의 교수와 수련이 사이에 도제식 교육이 기본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뽑은 전공이 나한테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하는 거라면 그냥 할지 몰라도 같이 회의하고 지도하고 협업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전공이 채용강제행정명령 이걸 내리지 않으면 이번에 9월 전공이 못 뽑습니다. 그러면 아마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보건복지부 관리들 가운데 진짜로 이런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교수들로 항의해가지고 전공이 가을 턴에 채용강제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겠죠. 법이 없을 겁니다. 교수들의 전공이 채용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보시면 기존 전공이 자리를 지키는 의대 교수들 다른 전공의로 우리는 대체할 수 없다. 연세의대 교수 비데이 새롭게 초용된 전공의 제자 동료를 인정할 수가 없다.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 교실 전공의 모집 강행시에 전공의를 뽑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거부하겠다.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사가 없다. 신입 전공의와 상급 연차 전공의 모두를 모집하지 않겠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카돌릭 의료원에 우리는 전달했다. 이것은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이자 제자들인 사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프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 전공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의료원의 집행부는 결혼을 핑계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카돌릭 의대 영상의학 교시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를 맡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우리가 미리 밝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을 떠난 이후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병원 교수들의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동인조회서가 아니다.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 불통함을 따고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무선발을 분명히 밝힌 거죠. 한편 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명령에 따라서 세브란스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됐다. 병원은 내년 이후에 전공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을턴 하반기 모집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병원 집행부가 의대 교수들은 이 자리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를 위한 자림을 분명히 선언한다.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은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 뿐 연세의대 교수들은 현재 상황에서 자란성 학품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연대의대 교수들이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굴할 뜻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이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여러분 대개 이렇게 성명서는 명문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대의 21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나 카돌릭대학교 영상의학과 비대의가 여러분들 작성해서 내보낸 19일 성명서를 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 성명서가 평상시의 성명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표를 던질 수 없고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는 계속하지만 결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거나 굴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고 있는 바깥에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날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점을 이번에 세브란스나 카돌릭대의 여러분들 지원하는 가을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세 전공의들을 제자로 맞아들여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킬 의도가 일체 없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3, 4주 안에 전공의들을 다 제압해서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저질렀 겁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면서 6월 4일자로 7월 15일까지 전공의로 저는 사직을 받도록 대학병원들의 경영지대에 압박을 줘 가지고 만일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또에 전공의 자리, TO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보 천치인 겁니다. 도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대 교육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서게 되면 상부의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집행부를 압박을 해서 굴복을 시킨다 교수들까지 다 굴복될 거라고 생각 그게 이런 관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게 이런 검찰특수통 검사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냥 위를 누르면 밑에까지 다 제압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일 내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전공이 강제 채용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강제 채용 강제 강제 채용이 아니고 채용 강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발동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는 지금 진태양란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냥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아무리 이 문제를 처음부터 두려워 오면서 보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글을 남긴 몇 분들 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솔직히 의료가 붕괴되면 국민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 정가를 기초로 하는 의료계획을 찬성한다. 이것을 여러분 다 경영자 총연합회 이름으로 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기획하지 않으면 절대 이름대로 경영자 총연합회가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의사들에 반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딱 무슨 날인고 하니까 원서 접수하는 날인 겁니다. 한 분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의 원서 접수하는 첫날이라 전공의들이 보라고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 정원을 찬성한다.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가장 똑똑한 청년들을 상대로 아이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관리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부단체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딱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가을턴에 전공의 신청을 하는 그 첫날에 딱 맞춰서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여론전 하면 뭐합니까 점점 부정적인 여론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의로 붕괴가 가시화되면 급격히 여론은 악화될 건데 어차피 붕괴될 거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될 듯합니다. 결과는 그 양반들이 책임이 질 겁니다. 그리고 무제한 국민들도 같이 피해를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전 해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짜가 진짜가 안 되잖아요. 가짜를 가짜를 했기 때문에 가짜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계속 드는 겁니다. 여론전은 언제 필요하냐 진짜를 해서 진짜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가짜를 발표했는데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백날 해봐야 여론전이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관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 겁니다. 당신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이런 국민들에게 속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면서 몸이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관리들의 수준이나 관리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좀 낙담스러운 거죠. 왜? 가짜를 홍보를 해가 진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본 여러분들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론이 무서우면 벌써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전을 한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찬성 여론이 과거에 90% 찬성해서 지금 60% 찬성까지 떨어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찬성 여론도 돌아설 겁니다.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정부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책임의 끝자리는 대통령이 물러나시오라는 이야기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 발화가 되기 전에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까지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분들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의료 위기는 병원들의 경력난이 여러분들 우선 가장 크게 가시화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언급센터가 문을 닫는 것이 여러분 가장 파괴력이 클 겁니다. 이미 속초의료원 천안 순천항대병원의 언급센터의료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 언급환자가 생겼을 때 권역별 여러분들 의료센터 언급센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려할 만한 일인 거죠. 이거는 검색 사람들한테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의료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바로 강인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언급의료의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핵심이 뭔가 아니까 생각보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 핵심이 뭔가 하니까 전공의들이 나간 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언급센터가 운영이 되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업무 강도가 더해지면서 전공의들이 그만두거나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보다도 그냥 개원의로 그냥 그렇게 전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성명서를 22일 날 냈네요. 22일 날. 언급의학의사의 비대위에서 복지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권역별 언급센터의 문을 닫는데 그게 속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 이야기를 듣고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그대로 인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론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페이스북도 많고 하는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페이스북 같은데 비대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문을 공개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퍼져나갈 건데 신문기자가 전문 가운데 여러분들 요약한 것을 볼 수밖에 아무리 이런 검색을 하더라도 전문을 볼 수가 없네요.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비대위의 의협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이 학회지중통 비대위 연세대학교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정된 언론사만 보내실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다가 전문을 항상 실어주시면 그리고 온라인 신문들도 기사를 하고 하단에다 전문을 여러분 링크를 시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네요. 한번 보시죠. 이거 대한응급의학의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20일 날 발표한 성명서는 5개월이 넘는 의정갈등으로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문제없다 또는 대책이 있다며 지금껏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개월.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5개월 동안 해온 것은 돌아와요 부산안 돌아와요 전공위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와요 전공위를 외치다가 전공위야 돌아오지 않으니까 6월 4일자로 모두 다 사직처리를 하고 7월 15일자로 저는 사직처리를 해라. 그래서 가을턴에 기대를 건 겁니다. 의로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해예적으로 봤습니다. 가을턴에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들이 전공위들과 의대생들의 소위 끈끈한 도제관계식의 관계를 전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당당하게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는 겁니다. 기업 같으면 벌써 목이 수십 개 날라갔을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최임블린 수상이 히트를 열렸대로 오판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2천 명 정도 본인이 결정했다면 본인이 책임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수십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모든 의료 인력 공급망 체제가 다 여러분들 그냥 망가지게 된 겁니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료진은 탈진에 이탈하고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식 인식은 절망감을 넘어서 이제는 포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초의료원과 순천안 대학 천안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운영 중단 여파가 인근 병원으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시작일 뿐이고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이것은 전체 응급의료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응급 다른 과보다 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여러분들 몇 차례 여러분들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현장 상황이 이례적으로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전문의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는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무지의 소산이며 다른 과 전문의의 응급실을 돌려막기는 응급의료의 질저압뿐만 아니고 파견과의 역량제하로 이어져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7월 전공의 사직처리와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한 전공의 사이의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 7대 요관을 조건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장기계획부진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와 권력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목도했고 안타깝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맹확히 인지하게 됐습니다. 정책 실패와 의로 붕괴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언급의학과 회원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냐 그게 아닌 거죠. 파국이 발생하겠죠. 파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이 윤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앉아서 여러분들 그냥 갈 수 있는 게 선거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선거 문제는 뭉개가 여러분들 이겼지만 이 문제는 뭉개가 이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전공의 7월 시점 강제 사직 절차와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한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전공의 7대 요관을 조금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가 왜 논의 불가한지 2026년은 어째서 논의가 가능한지도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까지 양보하게 되면 본인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짜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헛된 희망을 포기하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는 게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피해의 간호사를 활용한들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 조속한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으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탱이 될 수가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윤 대통령께서는 중증 질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나라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의제의 가운데 사회 현안 이슈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당대 당대표가 누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선거결과는 지금 당원들하고 관계가 없을 건데 오늘 여러분 선거결과 발표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 발표하고 선거결과의 구체적인 숫자 발표하겠습니까? 나는 숫자 발표할까?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뒷문으로 이런 수사를 받았던 안문을 써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아무도 안 다룹니다. 중앙은 아무도 안 다룹니다. 동화 이만하게 다루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한 겁니다. 우리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중대한 사안을 누구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도 거의 안 다룰 겁니다. 이런 주제를. 나라가 참 어지럽게 된 겁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령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급의학과는 폐가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훨씬 더 갈 겁니다. 언젠가 전공의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언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준법 투쟁과 음무량 조절, 자발적 사직, 개업 지원을 통한 무한 버티기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파국이 눈앞에 왔습니다. 묵묵히 싸게 오래 일하는 전공의 가 없으면 유지되게 어려웠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며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의료 파국이 일어나게 되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들의 경영난 적자폭 문제가 하고 그거는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올해 연말에 연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4천억 적자가 발생했다. 아산병원이 5천억 적자가 발생했다. 그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구나. 정부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지원해 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체제 속초의료원이 문을 닫고 천안 충남 아상원이 문을 닫고 충남대병원의 여러분들 응급센터 문을 닫으면 그거는 바로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 응급의사의 회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음 달 말에 10개 정도의 권역별 응급센터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던 차에 이렇게 긴급 구원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우승인 들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소아과 전문이네요. 소아과 전문인데 이런 말씀하시네요. 응급실은 거미줄의 중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시줄로는 병원된 모든 가와 연계되어 있고 날를료는 인근의 다른 응급실 주변의 상하급 1차 2차 병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응급의학계의 통합적 특징을 전수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입니다. 이제 그곳이 도리전저적과 아주 모든 주변 것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부서지게 되면 주변이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을 겁니다. 왜 본인들의 의사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주영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의원이 거미줄의 중심과 같은 거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응급센터와 1차 2차 의료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응급센터의 개별 진로과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MZ식 의료계획이 아닌 진정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주영 의원이 전국의 전공의들과 미팅을 가진다는 그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낀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안일함을 넘어 응급실 뺑뺑이가 왜 사라지는 거 아니까 응급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안일함을 넘어서 방만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료파우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 그 징후가 포착되는 곳에서 나오는 SOS 긴급구호 요청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징후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성명서에 다 닫혀 있었는데 담겨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몇 분이 남긴 글을 한 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성공한 개원일을 두신 한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여러분들 글을 올리신 겁니다. 어떤 학자의 글도 참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어머니 혹은 아들의 의사를 만든 어머니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시는 이야기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꾸밈 없이 현재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도록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의료 폭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인생의 대변환기를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힘든 과정을 거치며 견뎌왔던 것은 적어도 전문의로서의 명예와 미래의 보장, 사회적인 존중감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과대학 정원정감 문제가 전문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지한 대통령과 아천배 공무원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염증이 생겨서 더 이상 세금 바치기가 싫다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10년 넘게 해온 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범 납세자였습니다.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겠답니다. 부모의 심정도 경향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나라를 정치꾼들이 망해먹고 있습니다. 공 박사님의 반듯한 논평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10년 개업일을 해가지고 모범 납세자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성공한 개원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런 아들을 보는 심정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떠나면 그 아들을 이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경영자든 그 사람이 근로자든 간에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관리들이나 대통령이 그 사람이 이름들 메디칼 닥터건 변호사건 근로자건 간에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정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가 개탄했던 것은 어떻게 이 나라는 후기 조선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냐 이야기죠.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통시키고 이러면서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도둑놈으로 몰고 죽일 놈으로 몰고 공격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게 조선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인턴 전공의 의대 교육 어머니는 다 지켜봐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을 안 뺏겨왔을 거고 공부만 추구라 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들어가서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를 거쳐가 여러분들 개원이가 돼가지고 개원이도 여러분들 재주가 좋으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범 납세자가 돼서 그 아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을 떼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여러분 귀하게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도날드 트럼프 이런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고 당시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 여러분들 선교활동을 하다가 잡혔던지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한 서너 명 정도가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시간이 몇 신고하니까 새벽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와싱턴 지시 가까운 공군기지에 그 새벽에 그 여러분들 대통령 업무 스케줄이 팍팍하게 짜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시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매일 드는 사람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웅하기 위해 가지고 마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시 정도 여러분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그 빙행장에 가 가지고 그거를 맞이하는 것을 저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만 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에서 여러분들 고한 한국계 미국인이 여러분들 귀국했을 때 그게 아마 앤드류 공군기지였을 겁니다 그 새벽에 정장을 다하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여러분들 그 기내까지 들어가서 이런 악수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국민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충성을 바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관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남긴 글입니다 복지부는 숨을 쉬는 것을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라는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 기간 말단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저는 한국 정부는 숨을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상 최초로 밟혀서 제대로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나올까 사실 설레입니다 설레서 죄송합니다 혹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강곡히 기원합니다 너무 좀 센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그를 꾸민 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숨을 쉬는 걸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부 기간 말단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저는 한국 정부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과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뭘 이야기하냐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직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들 자국에 국민이 잡혀가지고 불이 탄 채 이름 죽어도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획이란 것이 첫 단추부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5개월째 계속 거짓말 왕 거짓말 슈퍼 거짓말 슈퍼 울트라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이러면 뜯는 겁니다 의료 농단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어른들이 참으로 비겁하고 치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자식 세대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여론을 주무르고 그럴듯한 선등으로 이직해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내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치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라는 생각이 들며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인드 세팅이 바뀌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의료 소비자이고 환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금 내면 다 뜯어먹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발로 투표하라고 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발로 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최후의 보류인 의사의 면허증마저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다른 분야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공공분야 확장에 따른 사회주의와 공익을 표방한 사익 챙기기 난립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들을 무시하기 힘든 정치인들 이 안에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자리에 차지하는 게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상상나마해도 지긋지긋하고 소름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낫겠죠 앞으로는 이제 공적 영역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들의 오래 권력을 향유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이번 의로사태는 선거 공정성의 침해 문제하고 같이 봐야 정확하게 한국사의 현주소하고 앞으로의 판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 개를 보게 되면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실상을 여러분들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W킴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보시죠 비교적 이제 삼성병원하고 이렇게 성중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의대 교수님들은 그동안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나 굉장히 더물었습니다 더물었는데 이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성중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께서 22일 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여기 아주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성중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은 의대의 정원 증가를 백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늦었지만 그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야기죠 그 거짓을 5개월째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터지게 될 겁니다 그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중관의과대학 교수 비대인은 7월 22일 입장문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 채 6월 이후로 사직 수리 시점이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에 있어서도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삼성병원의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성중관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교실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몇 달 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은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월에 의과대학 정원 학대 정책 의료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은 모든 정책은 다 100% 여러분들 실패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국에 와가지고 결국 책임을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공한 게 없는 겁니다 왜? 거짓을 참으로 뭡니까? 둔갑시켜서 발표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서는 거짓은 거짓이지 거짓이 참이 될 수 없거든요 거짓을 참으로 뭡니까?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것이 지난 5개월인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정책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근거도 없고 논의도 없었고 준비도 없는 어느 것도 없었던 산무정책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필수 의료인력 지역 의료인력 관련 정책들이 한 번 잘못 시행되면 그 부작용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적 저하의 표현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꼬일 대로 꼬인 실타리를 풀어야 됩니다 오는 9월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재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은 바로 2025학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론적인 입장을 한 번 더 성대 교수들께서 20일 날 밝힌 겁니다 정부는 2천 명 정원이라는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상승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정원을 취소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의정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장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분의 어머니께서 폐한 말기인 가운데 폐에 삽입한 관이 빠져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응급실 하룻밤을 꼬박 세우게 한 뒤에 겨우 한다는 말이 연체가 많으니까 시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처럼 수술이라는 모든 것이 다 줄어든 겁니다 반드시 종착역은 오는데 태평하고 있는 용산과 총리 보건복지부 장창안은 무슨 배짱입니까 윤 대통령은 아래 사람들을 안 시키고 직접 기떼 들고 잘 나았었는데 왜 근거가 꽉 있으니 의료계 충분히 해배했느니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숨어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많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거처럼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서셔서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아니겠습니까 시간 갈수록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정교수가 아닌 다음에는 조교수 부교수는 지금과 같은 그런 노동강도에서 진급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논문 쓰고 교육도 못하는데 실적 없이 진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교수만 남고 젊은 조교수나 부교수는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급을 못하면 어차피 잘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학위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학위들이 대부분 임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혁혁한 기여를 했겠죠 그럼 이제 결국은 대학에 머물려야 될 박봉의 대학에 머물려야 될 인센티브가 없으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수술이 또 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죠 윤 대통령께서는 전공의들에게 항복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입학정원 철회하시고 저도 소학과 전문입니다 2020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쫓겨나는 꼴을 언제 보시려고 합니까 의료 엉망진창에 끈지르기가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81세의 퇴역 의사가 윤 대통령이 정말로 고집이 대단합니다 국민이 다 죽어나가야 그만둘 생각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저는 고집을 뿌리는 겁니까 고집이 진짜 셋이기는 셋이죠 아무튼 고집을 뿌리더라도 그 고집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면 그런 고집은 좋은 고집이니까 지금은 이길 수 없는 고집 이길 수 없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세상살이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을 여러분들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거짓을 참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뭉개가지고 고집을 뿌려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60줄에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러면 인생 60줄에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정책들이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겁니다 아주 저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괴뚫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 드는 게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대통령의 침묵이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제가 내보냈습니다 2월 3월까지는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 위푼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득도 하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대통령 침묵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이거를 부산의 내과개업위로 30년 활동하신 김홍식 원장선생님 김홍식 원장선생님 글을 가지고 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하반기 전공의 신청 인력이 부산대학교 입과대학은 1명 군당 서울대병원은 6명을 신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엿먹어라 이렇게 본 겁니다 너희들 엿먹어라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홍식 내과개업이자 원장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가을 모집인 전공의 모집 가을 턴은 어차피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병원을 위해 희생했던 전공의들을 생각하게 되면 병원장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가을 턴을 사직한 전공의 수보다 더 신청한 병원들이 정부 눈치를 본 것이고 신의가 없고 혹시하에 신청한 거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나저나 의국에서 반대하는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현장의사분들이 반대하는데 대학에서 미뤄눈 가을 수련이가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노골적으로 카돌릭대학교 영상의학과 고려대의대 서울대 그리고 22일 날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가 가을 턴에 우리는 사람 못 뽑겠다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을 김홍식 원장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김홍식 원장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9월 전공의 모집에 윤정부가 올인하는가 거기에 대한 김홍식 원장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윤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전공의 복귀 없이는 병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전공의를 어떻든 간에 불러들여야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럼 전문의 중심병원은 왜 하냐 뭐라도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정확히 아는 것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7월 15일 날 저는 사직 처리하고 9월에 여러분들 전공의 재모집을 단행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홍식 원장께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는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의료 부족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으니까 큰 거짓, 중간 거짓, 큰 거짓, 왕 거짓, 어마어마한 왕 거짓 이렇게 계속 연결된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지금 전문의 추가 채용 공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전공의를 대체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한다며 다시 전공의 추가 모집에 열을 올릴까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 전문의 중심 병원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시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전공의들 덕분에 유지되던 종합병원들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증거입니다 이 병원들이 무너지게 되면 중증 암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환자들이 이러려고 정원했느냐고 비난이 분물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도권 종합병원 몰락은 맞고 싶은데 그 키가 전공이 복깁니다 여기에 김홍식 원장 선생님 내과 전문의 김홍식 원장 선생님의 왜 윤 정부는 9월 전공의 재모집에 목을 그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겁니다 중증 암환자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 병원이 돌아가는데 전공의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절실하게 아는 겁니다 대형 종합병원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국 상태가 오는 겁니다 환자들이 때거지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 짓 하려고 이러면 그동안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은 그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문제를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수도권 종합병원 몰락 빅파이버 몰락은 맞고 싶은데 그 핵심키가 전공의 복귀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잘 알 겁니다 생각만 하면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는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충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빅파이브까지 다 무너지겠구나 암환자 수술을 못 받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지원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봄 가을이 아닌 전공의 수시 모집도 하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대충 진급시켜준다 미끼를 걸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라는 정권이기 때문에 반기를 자주 끼면 뭐를 싼다는 식의 편법을 노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공의 간에 갈등을 노립니다 전공의의 계론은 인기과도 예외가 없습니다 스카이 대학 병원까지 성형외과 안과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에 호카에 지원한 전공의와 다수 나와서 전공의의 대우가 무너질 것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원 30년 의사분의 그런 왜 정부는 9월 달에 전공의 모집에 목을 끄는가라는 부분을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가장 여기에서 유력한 것은 두 번째 종합병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든 막아야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섯 번 저는 전공의를 와해시켜 의대실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와해가 되기가 힘들겠죠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와는 세대 차이가 많아서 저와 같지 않겠지만 저는 전공의들이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대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저는 응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마음과 몽고생하며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기는 무리다 싶습니다 어린 의대신과 정공의들에게 이런 치졸한 압박을 가하는 정부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표를 주진 않았지만 저런 정권이 들어서도록 방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국격이 한참 떨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현장 소리를 제하시는 몇 분 말씀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혼돈이 심해질수록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건드렸구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이 문제가 있고 원위치하자니 이 문제가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 맞습니다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과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겪고 있는 사태입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현장에 있는 1차 병원 의사들은 압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분들 금방 나을 수 있는 분들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결국은 돈이 없고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어제 김홍식 원장께서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정상을 보고 대형 3차 진로기관에 전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현장의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꾼들과 공무원꾼들은 현장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들이 단순히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된 건지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되어버렸는지 거짓말을 그냥 천년들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후기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해온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그렇게 뭐 좀 매도하고 천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돌팔매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맞는지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의료분야를 3, 40년 해온 사람들의 물음은 금세 답이 나오는 것을 수술 현장에 한 번도 가보자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그런 이런 타조처럼 여러분들 그냥 대가리를 쳐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뒤로 가자니 겁이 나고 앞으로 가자니 겁이 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40년 차 제가 의사입니다 2월달 정부 의료계획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제가 중증병으로 아프면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없으실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비용 대비 혜택의 최고의 한국 의료를 정부의 혼이병처럼 의사에게 분노하며 망치는 데 앞장선 걸 보니 이제 사람 살리는 바이탈학과 비인기과 필수 의료가에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의 질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고 한편 섭섭한 마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사를 두 명 만드신 70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아들이 고민이 정작 우리가 아플 때 수술 담당해 주고 고쳐줄 젊은 의사들이 있겠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전부의 여러분들 과제인 겁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윤 대통령도 이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겁니다 40년 차 된 의사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김간회 떡볶이가 7,500원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것도 7,000원입니다 본인 부담은 2,000원 정도입니다 엑스레이 기계값이 5,000만원니까 찍을 때마다 적자를 보는 겁니다 30년 전에 방사성과 근무할 때 흉부 엑스레이 일반으로 1만원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임금이 45만에서 50만원 할 때입니다 지금 보험 숙과가 8,000원에 불과합니다 숙과 체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 나가고 여러분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남북 응급센터 교수들이 사직하면서 전문의들입니다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피고 사고가 몇 건 나면 언론들이 수선 떨며 보도해서 전 국민이 놀라 떨며 정부 비난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오만함과 성부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무렵에 지하철 고객 차량 내벽 상부에 설치된 비디오 화면에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직접 나와서 의료계 꼭 완수하겠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왜 더 이상 자랑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의료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들이 임박하고 있는데 왜 나서지 않죠 왜 타조가 여러분들 모래 여러분들 고개 쳐들 이런 쳐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할 말이 없는데 원이 자기는 자존감도 상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따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응급 주춤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마치 이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실수가 있을 때 실수를 재빨리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례가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엉망진창처럼 보이더라도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진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원래 진짜를 더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원래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사기를 사기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인 거고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인 겁니다 사기를 진짜로 포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의료계획의 실상인 겁니다 의료계획이라고 이름을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가짜인 겁니다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생을 진하게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제가 사기치고 다음 날 뭡니까 그 사기를 계속 사기를 치면 진짜로 만들 수 있겠으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기를 제가 안 치지 않습니까 모른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판단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거짓말 이름 참말로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4시 오전 4시 50분에 세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조금 직직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세상이 계속 나아지니까 오늘 귀한 시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안녕 need 나 안녕 날씨 날씨